오늘 하루 종일 제수도에서 노는 거 브이로그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 하나 둘 셋 넷 다 쌓였어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 쌓였어 일곱 여덟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셔! 와우 굿셔! 당장 쳤다 제일 긴 책 네 3번 우드 가져갈게요 어... 명기를 꺼내는구나 처음 쳐보는 3번 우드 3번 우드가 제일 어려운데 굿셔! 호감이 어떠시죠? 여러분 잘했어요 잘 쳐요 나도 기분이 좋아 그렇죠 저도 민폐가 아니라는 생각에 골프에 진심인 박성범 씨 괜히 따라서 시작했다가 나까지 진심이 돼버렸어 골프에 진심인 박성범 씨 골프에 진심인 박성범 씨 너 진짜 그러다 깨면은 너 진짜 그러다 깨면은 어때? 잘 돼? 추워? 안 춥지? 춥지 않아 제주도에서 골프 지니까 어때? 추워 굿셔! 굿셔! 여러분 이제 저희 골프 끝나고 서귀포 가고 있어요 대박이죠? 피의 노력 어제는 정말 정확하게 계획이 끝났지? 응 오늘은 골프 끝나고 대략 1시 전 끝! 샤워 후 옷 갈아입고 서귀포 출발해서 우리가 지금 점심으로 사계 소희네 국수 먹으러 갈 거란 말이야 고기 국수 내가 2시 반으로 체크해놨는데 우리 도착시간이 2시 20분 딱만 돼 그러면 가갖고 밥 먹고 3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용머리 해안에 가려고 했는데 제이가 되고 싶은 피여가지고 좀 계획이 어설퍼 제가 막 뿌듯해가지고 자랑하려고 인스타 스토리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소중이들이 거기 지금 공사해가지고 12월달 동안 못 들어간다고 알려주셔가지고 나 그거 자랑 안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그냥 그러면 오프로드 체험하러 가고 중문에 있는 예쁜 카페를 갈 거거든요 이정혜택이라고 이제 제주도 왔잖아요 그래서 온 김에 지인들 선물 뭐 선물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한라산 과자점에서 과자 살려 했잖아 나 나 진짜 완전 진짜 어설픈 이거 계획인 거 말해줄까? 그러면 거기 오늘 휴무야 그것도 내가 소중이들이 알려줘서 알았어 진짜 그렇게 하고 이따가 올레시장 흑돼지 먹고 오늘 계획 끝 길 가다가 오프로드 체험장 있어가지고 바로 경로 틀어서 왔어요 멋있다 귀여워 일로와 저희도 대형견 키워요 20kg 그래서 저희도 대형견 키워요 그래서 비슷해요 크기가 근데 그게 관심을 가야 돼 그런가 보다 신발에서 엄청 많이 나겠다 완전 오프로드네요 완전 오프로 몇 분 타요? 이게 8kg거든요 8kg 8kg 8kg? 기본 한 25분에서 30분 헥 좋다 이거 입어야지 네 누가 입으실 거면 바람막이를 하나 입고 이게 반팔이어서 네 위에다가 이거 입으시면 돼요 떨려? 재밌을 거 같은데? 그치? 건너가야 되는구나 짱 멋있다 파란 거 할 거지? 어 진짜 파친 놈 골반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해 뭔가 카메라 엄청 흔들릴 거 같은데? 와 ods 에어롤 .... memo 으악 자 모유 behalf 옆에 봐봐 똥냄새 대박 우와 잘났어요? 네 혹시 본업이 사진기사세요? 하하하하 나 진짜 개 이쁘게 화장했는데 고글을 안써가지고 여러분 고글 꼭 쓰세요 진짜 그냥 먼지투성이야 지금 우리 나 조금 녹초가 된거 같아 나도 짜잔 저희 진짜 바보예요 사계 소인의 곡들집 휴무여가지고 이게 무슨 고기라고 했지? 덤베고기 덤베고기가 뭔데? 그냥 수육같은걸 했어 하하하하 그냥 우리 동주 구시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 평점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응 음 음 음 내가 좋아하는 비빔족수 맛이야 음 음 음 음 나 실망했던건 부산에 비빔밀면이거든 내가 생각했던 간이랑 달라서 근데 이게 딱 내가 생각했던 비빔장마저 근데 이게 딱 내가 생각했던 비빔장마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난 고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런 국물이면 먹어볼 것 같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가게보다 맛이 다 다르니까 여기 국물이 맛있는 거 할 수도 있어요 완전 맛있는데? 응 음 말이다 헉 진짜 가까워 어 너무 큰데? 음 음 이제 저희 원래 오름을 못 갈뻔 했잖아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근데 시간이 다행히도 맞아가지고 지금 여기가 아 이름 뭐였더라 문머시기 오름인가 어쨌든 가고 있는데 도저히 추워갖고 패딩을 입었어요 너무 추워 헉 근데 너무 예쁘다 이미 맞지? 여기 여기 검색하면은 주차하는 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걸어서는 절대 절대 못 오고 무조건 차를 렌트해서 와야지만 되는 곳이래요 저희는 지금 한 5분 정도? 걷기만 하면 되는 곳에 주차하고 이건 가고 있다 추울까봐 패딩이랑 모자도 챙겨왔어 내려서 많이 추울 것 같아 해지기 전에 와야지 내려와야지 해지면 엄청 추울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여기 또 차 들어가도 되는 덴가? 찻길이 있네 아니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가서 내가 알기로는 세울 데가 없다고 들었거든 있으면 나 좀 속상할 것 같아 아니 나가는 길인 거네 아 그래? 어 그러면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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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리 완전 반대로 가고 있었어 요렇게 가는 거다 우리 반대로 가고 미안해 아 일로 들어가는 거였네 어쩐지 찻길이 근데 분명히 거기가 마지막 그거라 했는데 잠깐만 지나온 거야? 아니야 봐봐 우리 명성 목장이 차됐잖아 명성 목장 위가 바로 문도주 으름이라고 그 목장 쪽으로 가는 거였어 목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네 어어 진짜 바보 같다 진짜 미안해 하나도 안 미안해 우리 저번에 옛날에는 제주도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 맞아 지금은 뭔가 이번에 하루인데 그때 온 며칠보다 알찬 거 같아 어 엄청 오늘 하루 엄청 알찬 거 같아 맞지 아직 안 끝났어 오늘 하루 우리 카페도 가고 흑돼지 노워야 하루가 끝나 흑돼지 노고 싶다 오늘 하루가 장난이야 진짜 장난 웃자고 앉아 여기 경사가 미쳤다 아니 근데 여기 후기가 이렇게 갈 때 너무 힘든데 올라가면 진짜 절경이고 가관이래 근데 저기 말은 야생말이야?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 아니야? 와 여기 20분동안 어떻게 걷냐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 여기 예쁜 사진 찍으려고 오면 진짜 죽을 듯 헉! 대박 얘는 진짜 부럽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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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 풀려있잖아 어? 어? 대박 여러분 여기 가는 길에 똥이 진짜 많아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걷다가 말 마주치면 어떡해 여기로는 안 내려올 듯 우와 뷰 대박 하아 우와 우와 막 움직여 일로 나 이 대각선으로 걸어가 봐 내 오른쪽 대각선 이거? 어 아니 진짜 이쁘게 나와 이거 봐 오우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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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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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랑 발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면 달려올 거 같아 마란 배 가 볼래? 어 뮤직비디오 같이 나와 아니 그런 거 말고 슬픈 뮤직비디오 아 뭐요 지금 이거 왜 재밌을까 뜬다 뜯어먹는 거는 로키한테 물어봐 가볼까 이제 내려갈까 내려가자 꼭 우리 저기도 가야 되는데 저쪽 저기는 아니야 저기 맞아 저기 저 사람들 올라가잖아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시는데 응 가자 한 번만 갔다 가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맞지? 귀엽다 귀엽다 응 둘 똥 어? 아니잖아! 밟았다! 찍었어 내가 짜증나 하하하하 피켜주는데? 내가 말했잖아 나 불 꺼졌어 앞에 지키고 있어 저기 말이 있어요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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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는 길에 말이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? 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을 것 같아, 내가 어? 내려왔다 아 그럼 어떻게 지나가냐고 근데 말 깨무는데 범아 말차게 할 수도 있잖아 말 이빨 봤지? 응 내려갈 때 가자 어 근데 왜 이렇게 크지? 근데 로키랑 너무 닮았는데 범아? 범아 로키 닮았지? 안녕 조심조심 사실 오늘 네 번째 웨딩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두 달 전에 예약했는데 벌써 12월이야 여러분 이거 뭐야? 드레스 너무 예뻐 비가 너무 웃겨 말 좀 해볼게 말 좀 해볼게 그래 그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다 지불이 아 이빨 없앨 지불이 인기